구이를 드셨는데 드시고 이제 가시더라구요. 남자들만 왔나요? 그래서 약간 그랬죠. 잡아도 사실 벌금이나 이런게 딱히 없잖아요. 없죠. 몇배 이런것도 없고 그냥 어? 계산을 한 줄 알았는데? 계산해드릴게요. 네. 그럴 수도 있고 일행위 한 줄 알았어요. 그러면 이제 아예 끝이에요. 이야 잡는 데는 또 온 세상 고민을 다 떠앉아서 떠안고 잡았는데 그쪽에서 어? 계산해드릴게요. 그러면 그냥 퉁! 음 어쩔 수가 없죠. 있는 것들이 더하네. 그래서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누군가 먹티를 했다. 그러면 그분들의 지문을 딴다 그러더라구요. 아 술잔에서? 네.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요. 이걸 하면 2주 안에 싹 다 잡는답니다. 그렇죠. 등록이 돼있을 테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걸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접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모르고 싹 닦았어요. 아 설거지 해버렸어요? 응. 지문 1도 없어. 내 지문밖에 없어. 닦아가지고. 잡으면 나 나와. 잡았는데 범인이 잡으면 나야. 주인인데? 어? 제 지문밖에 없는데?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지요. 아이고 진짜. 뭐 그쪽도 네. 뭐 잡은 다음에 진짜 아 뭐 그런거 같고 지문까지 따셨어요. 뭐 이럴 거 아니에요. 당연하죠. 금액 얼마가 된다고. 진짜 얼마가 된다고. 네. 그래서 뭐 그렇다고. 저는 이렇게 당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일 없도록. 혹시 당했더라도 그냥 약간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신고를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겨우 하프 배성제 세트 먹고 튀었단 말이죠. 그치. 세 명이 먹었어 남자가. 세 명이. 많이 먹지도 않네. 그러니까요. 본인이 많이 드신다고 생각은 안 해보신 거죠? 다음에 제가 가서 그만큼 먹겠습니다. 해주세요. 해주세요. 해주세요.